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종의 생활영어 공부예요. 생활영어 공부인데 기존의 생활영어 공부가 이미 누군가가 써놓은 것을 익히고 또 외우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영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나보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이미 써놓은 거예요. 나는 나보다 이미 잘하는 사람의 생활영어 문장을 보면서 상처도 받아가면서 나는 이 말을 왜 못했을까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영어 공부할 때 보면 책을 한 권 사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없어요. 끝까지 잘 못 갑니다. 앞에 적고 외우다가 또 멈추게 되고. 그거를 극복하게 해서 만들고 사용하는 공부 방법이 상황영어 테스팅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물론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외국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다 겪어봐서 더 이상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담은 생활영어 문장을 제시해주는 것. 아주 좋죠. 기존에 우리가 다 그렇게 공부했고. 그런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남이 한 거라고 보니까 끝까지 못 가고 또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상황영어 테스팅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반대죠. 하나는 누군가 해놓은 거고 하나는 내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 전용 생활영어 책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 나 생활영어 못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내가 책을 사는 거지. 내가 생활영어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참 신기하죠. 그게 돼요. 다만 한두 문장이라도 만들어진다라는 점이야. 이제 본인이 만든 한두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해놓은 거를 봐서 결합해서 보면 훨씬 생활영어 공부가 좀 더 액티브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한 번쯤 겪어본 상황을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화면이 갑자기 탁 꺼졌을 때 그런 적이 있죠. 살다가 그죠. 그런 거 많이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꺼지거나 자료가 다 날아갈 때가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적도 있고 버스테이션에서 기다릴 때도 있고 표를 끊을 때도 있고 식당 갈 때도 있고 우연히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일을 접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 한 번쯤 겪어본 그런 상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아마존 정글에서 낚시하기. 여러분 아마존 정글에서 낚시하는 사람 몇 명이 하나 돼. 우주행하기. 우주행하는 사람 몇 명이 하나 돼. 그런 거 낯선 거 하면 아니고 한 번쯤 겪어본 상황을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는 올려놨기 때문에 한 120개 정도 될 거예요. 일상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겪는 통상적인 상황 120개를 올려놨으니까 이제 걔를 기본자료 삼으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말하거나 적어보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120 세 개 정도 될 거예요. 그 각각의 상황은 여러분 다 접해봤어요. 살면서 다 접해봤어요. 선생님 저는 세 살인데 세 살은 아직 안 접해봤어요. 그런데 뭐 10세 이상이 되거나 20세 되면 다 접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때 하고 싶은 말을 본인이 직접 영어로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한국말을 적어놨다가 영어로 옮기셔도 돼요. 동일한 상황을 접했을 적에.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그 120세 개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접했을 적에. 연습해 놓은 말 그냥 그거 쓰면 돼. 그래서 이러한 그 자료 가지고요. 학습자가 저자가 된다 그래서 Self-Centered Content. 내가 중심이 된 콘텐츠라고 해요. 그러면 나만의 생활 영어죠. 내 친구하고는 또 다른 생활 영어 책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본인 생활 영어만 다 적는 건 아니요.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적어놓은 생활 영어랑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본인이 적는 거예요. 물건 살 때 가격을 놓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 영어인데요. 여러분 물건 살 때 가격 놓고 얘기. 물건 사러 들어갔을 때 하는 영어. 뭐라 그러실까요? 아마 생각나는 여러분이 겪어본 것 중에 생각하는 건 뭐 있어요? 얼마인지 물어볼 거야. 아마 마치지 물어볼 거야. 또 뭐 있을까요? 깎아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깎아주세요 영어로 뭐죠? 정 생각이 안 나면 Discount Please 그러면 돼요. 그리고 웃으세요. 그러면 줄 거야.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비싸다. 오케이. 그건 뭐 정식으로 얘기하면 It is expensive for me. 그렇게 하면 되는데 생각이 다 안 나. 그럼 expensive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본인의 목소리로 적는 거야. 물론 그간의 영어 경험이 있어서 잘 적는 분도 있을 거야. 아니면 이게 처음이라 정말 단어 한 개씩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xpensive. 그다음에 뭐 this one? 나 이거 살래요? 이렇게. 그렇게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기만의 영어 책입니다. 본인이 나열한 생활 영어는 어디 가서든 쓸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쭉 나열을 해놓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나열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해놓은 걸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아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하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아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하 모먼트가 강하고 빠를수록 학습이 잘 됩니다. 읽어볼게요. 아하가 일어나나 봐봐요. Do you give any discount for this? 또는 do you give any discount on this? 이거 깎아주시네.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난 아까 디스캐운트라고 이렇게 소리만 질렀는데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that's too expensive. 아까 난 그냥 expensive 그랬는데 아 too expensive라고 하면 되는구나. well that is too expensive for me. 이렇게도 또 for me 써서 나한테라고 좀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구나. what's the best price you could give me? 또는 you could offer me.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 뭐예요? 라고 제일 잘 쳐줄 수 있는 가격이 뭐예요? 라고 아 나 옛날에 이 말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이 못했네. 이러면서 이제 아하 아하 그래서 익혀가는 거예요. 왜 이 아하 아하는 순간이 강해질까요? 내가 아까 해서 본인 거랑 비교가 되니까 아 난 이렇게 했는데 아 전문가는 이렇게 했구나. 또 읽어볼게요. I need, 저는 I am looking for a cheaper one. 나는 더 싼 거 찾고 있습니다. 아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나 싼 거 찾아요. I'm looking for a cheaper one. 더 cheaper 더 better. 사면 살수록 좋아요. I can't afford this. 나 이거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못 산다는 얘기예요. 다 한 번씩은 해본 말 아니에요? 일생을 살면서요? 났어요? 제안은 지금 다 한 번씩 다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귀한 거죠. 아까 여기 할 때는 길게 아까 여기 할 때는 내가 길게 못 했는데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익혔죠. 그렇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학생이 한 거 샘플로 봐 볼게요. 학생한테 시켜봤을 경우에 How much is it? Can I get a discount? 학생이 빠뜨린 거예요? Do you have any coupons? I will discount the price. 이렇게 학생한테 시켜봤어요. 학생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먼저 겪게 한 거예요. 이 과정을 먼저 겪게 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한 거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함께 식사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이에요. 식사할 때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두 식사할 때 있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It's good. 그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We are having a good time. 그것도 괜찮고 It is delicious. 이것도 괜찮고 What's the menu today? 오늘 뭐 먹을래? 이런 것도 괜찮고 Can I have some more water, milk? 먹어도 괜찮고 이건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고 이제 전문가가 만든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This food tastes delicious. 아, 이거 이 음식 맛이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고는구나. This food is delicious도 되지만 Taste delicious도 되는구나. This food looks great. 먹기 전에 아, 음식이 참 맛있어 보여요. What's on the menu today? 오늘 메뉴 종류가 뭐예요? 그 집 Please pass the bread. 빵 좀 건네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pass the water? 이렇게 Did everyone have a good day today? 이건 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 했던 거예요. 아, 우리 식사할 때 다 모이면 오늘 어땠어? 오늘 다 좋은 시간 보냈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Did everyone have a good day today? 라고 하면 되더라고요. I will help set the table. 테이블 놓는 거 도와드릴게요. I'll help do the dishes. 설거지 도와줄게요. 이건 이제 다른 생활 영어로 해야 될 다른 상황이에요.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 영어입니다. 이건 가족 구성으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족의 형제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묻는 거죠.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서로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 아버지, 어머니 물어보고 뭐 가족 관계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거 뭐 했을까요? 형제가 몇 명이에요?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형제가 몇 명이에요? How many sisters do you have? 또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Do you like your father? Do you like your mother? 좀 메시지가 강하긴 한데 물어볼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한 거를 보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siblings? 이게 형제 자매예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이 말은 나도 아까 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거 끝. Are they younger or older? 나이가 젊나요? 맞나요? Where is your family from? 가족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어요? Do you have a large or small family? 가족 구성원이 크나요? or small family 작네.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아 이런 표현 이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미 써놓은 거를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써놓은 거를 바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게 수동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해놓은 거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부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본인이 한번 쭉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아하 아하 그러면 아무래도 생활용어 공부 방법이 좀 액티브하고 좀 더 기억하기 좀 수월합니다. Are you related to him?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 있니? Who are you closest? 누구랑 가장 가깝니? To and your family.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제일 가깝니? 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구나. 아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생활용어 공부가 가능하죠. 다른 그 상황 봐 볼게요. 무언가에 감사하는 거고 관련된 상황 이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거든요. 감사할 때 무슨 말 해요? 땡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땡큐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땡큐 썸마치 땡큐 베리마치 그것도 있고 또 뭐 했을까요? 아 어떻게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How do you thank you enough? 그걸 아시면 쓰고 몰르면 그냥 안 쓰면 되고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You are the first person 최초의 사람입니다. Who helped me? 나를 도와준 최초의 사람입니다. It was a great help. 그게 첫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도와주세요. Help me again next time. 뭐 이런 말 여러분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한 거 보면서 아 이 말 내가 옛날에 이 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땡큐 썸마치 이건 우리가 워낙에 인기 있게 쓰는 거고요. I am grateful for what you have done.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도대체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I appreciate 참 고급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믹 표현이기도 하고요. I appreciate 감사합니다. Everything 모든 거에 대해서 You have done for me. 나를 위해서 해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저도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참 많이 썼어요. I appreciate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me. 물론 everything 안 써도 괜찮아요. I appreciate you have. I appreciate what you have done for me.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거죠. I wanted to take the time. 내가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또 땡큐 감사하려고요. I cannot thank you enough.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히 감사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하다 보면 아 이런 게 있을게 아 저게 저 말이었구나. 이렇게 그걸 아하 모먼트라 그래요. 아하 모먼트가 강하고 빠를수록 여러분 겁니다. 자꾸 그걸 느끼셔야 돼요. I won't. I will not ever forget it. 절대 안 잊어버릴게요. 이 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How can I ever repay you?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 보상을 갚아주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 편이죠. 보다 보면 본인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놓고 전문가가 한 걸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협조적인 생활용어 공부 방법이 되죠. 다른 그 상황도 한번 영어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부탁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영어 생활용어에 우리가 살다 보면 부탁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한 한 3, 4개 정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플리즈 그래도 괜찮죠. 플리즈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그래도 뭐 부탁하는 거죠. 그죠? 아마 부탁한다고 그러면 뭐 요구 조건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마 페이버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단어 쓰신 분 잘하셨고요. 또 아직 안 쓰신 분이 또 연습하면서 쓰면 되죠. 뭐 그 다른 그 전문가가 한 거 보기 전 단계입니다. 보기 전에 그냥 스스로 한번 부탁하는 거 관련된 걸 써봐 그럴 수 있게 이제 학생이 쓴 케이스거든요. 그죠? 그냥 잘했죠. 그죠? 나한테 좀 도움을 줄래? 플리즈 띄지 마세요. 뭐 이것도 부탁한 거 맞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학생이 스스로 한번 써봐 나한테 날 좀 도와주시겠어요? 본인이 써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거 바보죠. 이거죠? 전문가 거 보면 조금 더 아 이거 조금 더 세련됐구나.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아하 아하 이렇게 아하 모먼트가 들어와요. I have a favor to ask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Do you think 생각하게 you could do me a small favor 작은 요청 하나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아주 공손하게 물어보죠. Could you do something for me?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겠어요? I need your help.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I need your help. 그 다음에 I would appreciate 내가 감사할까. I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do this for me.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준다면요. I would love it if you could help me. I can always depend on you. 항상 난 너한테 의지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지해도 늘 네가 도와줬고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You are such a big help to me. 저도 이 말 많이 썼었죠. 그 사람한테 감사를 깊이 표현하려고 You are a big help to me. 또는 You are such a big help to me. 참 많이 쓴 표현이에요.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익혀두시면 돼요. 다른 프랙티스인데요. 우연히 만나는 거. 이거 한 번 세 개 정도 해보시겠어요? 5초 줄게요. 5, 하이 그것도 우연히 만나는 거죠. 4, 3, 2, 1 본인 했어요? 이제 전문가가 어떻게 했나 봐볼게요. What a coincidence. 아 이러면 혹시 잘 외워지거든요. 아 이런 우연이 있나. 이게 이 뜻입니다. Funny. 오 재미있네. Running into you here. 여기서 너를 우연히 만나다니. I'm so happy to see you. 여기서 너를 보다니 기뻐. I canno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요. We ran into each other like this. 이런 식으로 서로 우연히 만나다니 믿을 수 없어. 이 말을 다 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had no idea you would be here. 네가 여기 있을지 몰랐어. What a pleasant surprise. Just the person I need to see. 딱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네가 나타나서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바로 누군가가 전문가가 해놓은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했고 하다가 막힌 거. 하다가 답답한 거. 또는 한 것 중에 좀 더 세련된 표현을 찾는 과정이 공부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학생이 한 케이스입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Are you mean so? Good. Cute. 되게 잘했죠. 그렇죠? 이런 거. Why are you stay? 잘못 썼죠. Why do you stay here? 이래야 되는데. 뭐, it's okay. 상관없어요. How are you? 뭐 어때? 이건 본인이 먼저 해본 거야. 전문가가 쓴 거를 보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아마 제가 올려놓은 게 하면 120 몇 개 될 겁니다. 그 상황들은 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다 겪는 내용들이에요. 취미활동과 관련된 거. 칭찬할 때. 우리가 칭찬할 때도 있고 또 칭찬을 받을 때도 있어요. 화면이 갑자기 꺼져버린 거. 그다음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늘상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에 대한 예들을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맞도록 스스로 생활 영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한국말로 적어도 돼요. 그리고 영어로 옮겨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문가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돼요. 쌤, 전문가가 한 영어 문장은 어디 있나요? 거기 다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여기에 다운로드 받는 곳에 다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비교하시면 돼요. 처음서부터 제가 올려놓은 생활 영어를 보고 외우려고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일 선생님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 걸 먼저 만들어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영어 문장이 여러 개 나올 경우에 좀 외우기 쉽게. 이건 다른 종류의 생활들입니다. 상황들이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 집에 사람이 와 있을 때. 사고 싶은 물건을 위해서 가게를 찾을 때. 이런 것들이 쭉 120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영어를 외우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 가벼운 팁인데요. 약간은 문장을 좀 구별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의문문을 좀 앞쪽으로 놔두세요. 제가 준 자료는 많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이 생활 영어 문장을 스스로 만들고. 또는 남이 만든 거를 조합을 할 적이요. 의문문을 앞쪽으로 놔두세요. 이렇게 WH-Question. Why, where, when 쓴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더 주로 물어본 거. 이즈, 워즈, 조동사 쓴 의문문을 좀 앞쪽으로 놔두세요. 그 다음에 일반 문을 일반 문장들을 뒤에다가 쭉 놔두시면 돼요. 그럼 모양새가 이렇게 돼요. 의문문을 앞쪽에 놔두는 거야. 이렇게 What's on the menu today? Could you please, did everyone? 이렇게 의문문을 주로 앞쪽으로 나열을 해놓고 먼저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생활 영어에서 상당히 처음에 많이 쓰는 것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물어보거나 상대방이 물어보거나. 그래서 의문문을 앞쪽에 쓰는 게 활용도가 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생활 영어들을 뒤에다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생활 영어 문장을 두 쪽에 두 개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막 섞여서 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잘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간간히 얘기했던 이 아하 모먼트거든요. 이제 감 잡았죠. 아하 모먼트는요. 알아진 것이나 깨달아진 것, 이해된 것의 의식적인 확인이에요. 하다 보면 아 이게겠구나. 아 이게겠구나. 공부하면서 이 아하 모먼트의 횟수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 이 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 이러면 되는구나. 그게 강하고 빠를수록 더 모드 베러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생활 영어 공부할 적에는 의식적으로 해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구나. 아 이 아하 모먼트를 즐기면서 생활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료 올려놨으니까 조금 조금 시도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영어 수준을 높여놓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 아하 모먼트는 오늘의 주인공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